진짜요? 빠르게 패션이 그 않아? 모르네? 동영상들은 약간 낫잖아요? 선명하게 보이는 컨테이너는 뭔지 알 겁니다 색이 다루어진다 너무 예쁘다 같이 패션위크에 서도 되겠네 파리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섀도우는 조금 색다르게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 예쁜 거 되게 예쁘다 나 저런 색 사보고 싶었는데 오오 프랑스에서 흑사병 유엔이었을 때 모두들 이 블랙을 선호해서 블랙으로 좀 포인트를 오오 왜? 너무 아름다워 수고하십니다 월드컵에 해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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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것도 너무 웃겨 나는 찍히지 얼마나 무작했지 그래 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 어떡해 GINGO GINGO 고마워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